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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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여기는 너네 그 뭐 여기는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크게 못 놀잖아요 시끄럽고 여기서는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어렸어요 신발 꼭지를 가야 되잖아요 딱지치기부터 구슬 그다음에 병따기 게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손에 꼭 미니칼을 줄래요 미니칼 아카데미 문구 구매나 구매나겠다고 우리 같은 미니칼을 줘요 그래? 모토 그거 더 감고, 덜 감고가 있어 내가 진짜로 이거를 미니카 됩니다 여성분들을 좀 덜 공감할 텐데 그냥 학교 다닐 때 이유 없이 그냥 들고 다녔어 한 손에 그냥 들고 다녔어 만화 때문에 부미가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달려나 부메랑 처음에 달려나 부메랑 이거 춤추는 인형 아니 그거 1등을 하면 뭐가 있어? 1등을 하면 모토 아 모토 하니까 그냥 어쨌든 1등하면 트랙 줘 그러면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남자들은 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 지금 안 해봤어 설명 못해 자! 만들어지는 것만 샀어 일단 어차피 이게 엄청 어렵지가 않아서 근데 이거 차도 약간 성능이 있지? 다 다르지 않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모토 차이네 그럼 아무나 잡으면 되겠네 젠틸 낮은 거 뽑으면 돼 왜냐면 칸이 높으면 부스러워 안에 들은 게 내용물이 많거든 아니 이걸로 뜯어 냅둬 뜯어 뜯어 그럼 넣어 그럼 이걸 넣어 남자분들은 이거를 뭐지? 뭔데요? 남자만 다? 뭐야? 어? 어? 아 못 만지게? 아 못 만지게? 그렇게 못 믿나 누가 또, 아니 잠깐만 누가 또 웃기려고 또 이거 왼쪽 두 개가 정상품이야 아 짜증나 아 왜 그래, 신발 웃기려고 네가 가져갔네 형이야? 난 없어 미니카 대결의 결과로 세찬, 세형 씨가 준비한 동두천 최고의 맛집이 아직도 뭐야? 마지막 하나가 있어 신경은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투천, 투천, 동두천 투천, 동두천 예! 자 준비 시작 오케이 다 뜯어 다 뜯어 다 뜯어 그렇지, 그렇지 아래 아니, 아래 그걸 해 그렇지 다 뜯어 일단은 일단 다 뜯고 다 뜯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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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에 누나 이거 조립지 조립지 저거를 다 뜯어 이거? 끝에 끝에 있지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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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파란색깔 아, 파란색깔? 여긴 또 있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한 명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정리 잘하면서 해야 돼, 이거 그냥 한 명만 말하는 거예요 치지 마 왜 쳐 아, 누나가 공부 사용할 줄 알아서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튀어나온 것까지 다 짜리 이거를 할 줄 아는 거야 여기 잘 가 진영이 누나 지금 타이어 뒷부분 살짝 튀어나온 것들 좀 끌고 있다,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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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그렇지 거기 하나 빼 거기 하나 빼라고 여기 빼라고 제가 접박 제가 접박이야? 거기 쪽쪽 빼라고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걸 이거를 앞에서 껴야 돼 아,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각자 접착력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각자 접착력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걸 빼야, 이거 뒤로 빼야 된다니까 이거 빠진다니까 이거 안 빠져 빠진다니까 손으로 해야 된다, 누나 빠져 안 빠져? 다 빼지 마 다 빼지 마 다 빼지 마 다 빼지 말고 하나 거기다 껴, 그렇지 아, 이렇게? 이걸 다시 껴 그래 잠깐만 어, 여기, 여기, 뒤에 이게 맞아?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아니, 옆 칸 옆 칸, 어, 어 그치 그 다음에 야, 그 아직 끝내면 안 되는데 아닌가 저 뒤에 저게 맞네 저거 뭐야? 저 흰 색깔은 뭐야, 벌레야? 사탕, 사탕 아, 사탕이야? 젤리 나 진짜 애벌레가 여기 올라가는 줄 알았네 자, 앞쪽 파트 하자 여기다가 어 자, 문세윤 씨 안녕하세요 자, 이게 또 모터들 사이에 네 많은 제가 음식들을 또 깔아놨거든요 네 오로지 후각으로만 젤리를 찾아라 눈을 감아주시고요 자, 문세윤의 젤리를 찾아라 과연 모터 속에서 과연 젤리를 찾을 수 있을지 준비하시고요 코에 후각으로만 갑니다 다시 시작 자, 과연 이렇게?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자, 문세윤 씨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입에 소저도 청소기처럼 흡입해 주세요 흡입해 주세요 와, 아주 좋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죠? 네 와 이거를 문세윤 씨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세윤 씨 여기는 동두천이고요 네 코너 속에 또 다른 코너 블랙 모터쇼 자 음 어우, 약간 약간 새 냄새가 납니다 예전 새 냄새가 약간 났어요 네, 새 냄새 이 추억에 새 냄새 있거든요 그 추억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 같습니다 저를요? 네 모터쇼 예 네 먹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어, 핸즈 블랙 모터 소리가 나네 하하하하 배 드세요 배 드세요 아 야 야, 블랙 모터 소리 예단합니다 음 음 아기는 강경에서는 오빠야 생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행히겠습니다 하하하하 진영, 됐니? 진영이야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좋았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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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퀴 바퀴 이거 파란 거 있지? 이거 파란 거를 여기 구멍에다가 야, 진호야, 좋다 마지막에 너가 들어가라 나 여기까지 했어 나 여기까지 했어 나 여기까지 했어 바퀴만 넣지 바퀴만 안 해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냥 껴 뒷바퀴 어, 맞습니다 맞어, 맞어 맞어, 맞어 자 파이팅 야,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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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됐어 진호 해 좋아 오케이 조세 씨 진짜 진호들 앞에서 어깨 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파이팅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를 진호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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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밑에 스위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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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야 그거랑, 그거랑 밑에 스위치 끼는 거 있을 거야 그게 이거 아니냐 A3, A3, A3다 A3, A3, A3 seed A3, 달랑거리는 게 좋겠다 아, 거기에 한 번 이야, 이게 또 헷갈리다 컴퓨터 이 맛이었나요? 아, 이 맛은 아내 아, 이거 되냐? 이게 يا 이거 이게 이렇게야, 이렇게야, 그치 이렇게 여기 껴 나와 진하게 오늘 촬영 너무나 든든합니다 역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건전지 딴 거 줘봐. 1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거가 왜 탁악 안 되지? 탁악 돼야 되는데. 아, 저기 뭐야.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빨리 해. 온오프, 온오프 스위치가 안 돼. 온오프가 안 돼서 그래. 이거 빼버리고 종이 껴버린 다음에 돌리자. 할 때는? 우리는 할 때는 이거를. 우리 준비됐어요? 자, 됐어. 이거, 됐어. 우르시로당. 우신도 불절절하군. 대란군. 깜찜성 시탈경성에. 이 나를 향해. 우선은 또 없어. 위안은 또 없어. 우리는 또 지운다. 이 Steph ا작진러, 이 Gene. 우선은 가중슴대를 튀 dancing. いつも厲害 위안은 또 어려워. 이 나를 향해, 이쁜 자꾸. 괜찮아. 우선은 이 나를 향해, 이흘 Bitch. 색이 칠거 señ Sociale еще. myself tweeted, 이 나를 향한다. 내 거긴 잘 나가. 내가 도师 혼자 calculator. 다른 Mort edge. 가지고 있는지 몇분이. 안 돼, 안 돼. 난arla.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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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편히 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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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타타타타타타와! 이 Partnership! logo. así кв ip! ifice! 양owanie! 야, 빨리 와.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야, 우리 차, 우리 차. 야, 우리 차 저놈 잡아라. 야, 저놈 잡아라. 야, 저놈 잡아라. 야. 에이, 태압이야, 뭐야? 잠깐만. 골, 골. 골, 골. 골해. 야, 누나. 자, 이겼고 우리는. 자영화로 이동합니다. 골잡아. 야, 세영아, 이제 그만 좀 와라. 자영아. 왔습니다. 엄마야. 자, 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야. 저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냄새가. 아, 미친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확 짜증난다, 지금. 젖다르는다, 이런 식으로. 소세지, 등갈비, 장난 아니네? 진아, 너 빨리 먹어봐. 우와. 소스 냄새 세다. 여긴 뉴욕이야. 안 가봤는데, 뉴욕이야. 이름이 뭐야? 우리가 비비큐라고 하잖아요. 그 소스는 가짜야. 얘가 진짜야. 얘는 물건 넣은, 물건 넣은 느낌이야. 침이 막 쎈다. 달라? 세어, 세어. 강해. 강해? 진해, 진해. 오 마이 갓. 기름이 쫙 빠졌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진짜. 아, 뒤에 나와서 얼굴에. 얼굴이 뒤에 나와서. 그런 거 해. 아, 어떤. 어떤 맛이. 조화로. 야. 자, 이제 우리, 우리 거 볼까요, 이제 한번? 자, 우리, 자. 태훈아, 이거 구두 주고. 자,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있죠.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아, 이거 군부대 식량이다, 이거. 워터. 아, 이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육포. 육포다, 이거. 이거 뭐지? 와, 기름 난다. 아, 진짜. 이거 감자랑 참치도 있고. 그래? 어, 한 번에 버무린 것 같아. 그래? 다 됐나? 아, 하나도 안 익었어. 와, 이거 뭐야? 왜 겉에만 뜨고 구웠지? 어? 똑같은 것 같아. 안 익었네? 내 스타일 아닌데? 형이, 전시 상황에. 오마이갓. 아니, 그게 맞네. 지금 평화롭잖아. 아무튼 저기 뭐야. 오늘 동두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사실 처음에 온다고 해가지고 세형이랑 우리 추억을 어느 정도 공감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사실. 공감이 많이 안 갈까 봐. 근데 너무 즐거워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놀으니까 진짜 친구가 된 느낌으로 동료관이 친구가 된 느낌으로 다시 옛날 학창시절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좋더라.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마디 결뜰자면 양세형, 양세찬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랑 같이 논 거 같아. 좋았어. 그래. 지금 이렇게 방송인 말고 세형이, 세찬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게스트인데 뭐 한 마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끝까지 배로만 되네, 그냥? 멤버인 줄 알았어, 멤버. 형, 형, 잠깐 일어나. 박수 한 번 좀 박수. 오늘 너무 오래 왔어. 아니, 그리고 와서 돈도 많이 쓰고 사실. 자, 잔 한 번 드세요. 그래, 그래. 반장 폴라 드시고. 우리도 물건. 반장처럼 중심을 잘 잡아줬어. 자, 오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오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동두천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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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세찬이랑 오늘 세윤이랑. 고마워요. 딱 나와요. 진짜 근데. 진짜 별거 아니야. 아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seam하고 있으면 해도 되면 달라요. 집에다가 식물교육? 키노바, 키노바, 키노바 근데 여기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 세형이랑 세찬이랑 우리가 물어보고 이건 뭐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줄 때마다 그 표정이 사이즈를 몰라서 220 샀거든요? 아 왜요? 제가 이렇게 집 굽고 계시는데 이거... 맛있다! 자 자, 세윤이 형, 저희 카메라 여기 진짜 한마디 한마디 여기 빨간불 켜져 있는 거 보시고 진짜, 진짜요? 이번에 진짜요? 안 보세요 빨간불만 보세요, 빨간불 빨간불만 보시고 네 네 자, 봐요 자, 보세요 정말 오늘 그... 굴목대장은 안 하죠? 하나, 둘, 셋 짝! 오케이 끝! 들어가요!